인테뷰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연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뮤지컬 애니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채은영, 곽보경, 송일국씨입니다 세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저희 청취자 애칭이 주주분들이시거든요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송일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뮤지컬 애니에서 애니 역할을 맡은 채은영입니다 네 은영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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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뮤지컬 애니의 애니 역을 맡은 곽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아니 12시엔 주연이 형은 이렇게 또 처음 오시잖아요 오시는 길 또 막히진 않으셨나요? 어땠어요? 아이들은 잘 모르나? 저는 저기 제가 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만에 꽃단장 하고 오느라고 아 그러니까요 정장을 이렇게 차려해보시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어 되게 네 보경씨 어 여기 되게 처음 오는 곳이라 네 되게 떨리기도 한데 네 또 팬이어가지고 되게 너무 기쁘면서 왔어요 기쁘면서 왔다 너무 다행이고 우리 은영씨는요 지금 어때요? 어 뭔가 저도 지금 여기 처음 와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어 되게 어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쁘면서 왔고 너무 좋고 그렇죠 우리 일국 배우님은요? 아니 저는 현영씨 팬이거든요 아 정말? 아니 저 한동안 진짜 아이들하고 인사가 네 송투더 일투더 꾸! 진짜 그랬어요 송투더 대투더 하! 아 진짜요? 진짜로 아 정말이죠? 네 진짜로 그러니까요 나중에 만약에 제가 대한민국 만세의 친구들 만나면 확인해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은영양이랑 보경양은 12시엔 주연영 역대 게스트 중에 최연소예요 네 두 분이 올해 초등학교 5학년 동갑 친구잖아요 네 그쵸? 네 혹시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빨리 친해지던가요? 어땠어요? 뭔가 오디션을 볼 때는 아무래도 약간 이제 약간 라이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 약간 라이벌 완전 라이벌은 아닌데 약간 그냥 경계하는 정도였는데 네 근데 그때는 약간 그냥 인사만 하고 네 같이 오디션만 보는 사이였는데 이제 애니가 되고 프로필 촬영 때 만났을 때는 조금 더 만났던 사이니까 조금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석같아요 아 완전히 서로 자석같아요 연습실에서 안 떨어져요 둘이 진짜요? 아 그럼 우리 보경이는 어땠어요? 보경양은? 어 그래도 은영이가 되게 많은 뮤지컬을 했던 배우님이잖아요 아 경력이 또 많은 선배님이고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잖아요 어머 어떡해 여기서 제일 선배인 거네요 뮤지컬 중에서는 그쵸?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영광이었고 아이고 되게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어머 어떡해 와 나 넘어갔다 아 롤모델처럼 어떡해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영광이어서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5차 오디션 때 애니를 최종으로 뽑는 오디션이니까 그래도 조금 그나마 친해진 사이였다가 이제 프로필 촬영 때 되게 친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 역시나 프로필 촬영 때는 좀 더 친해졌다 네 아니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요 세 분이 출연하는 뮤지컬 애니가 바로 어제 첫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박수 박수 뮤지컬 애니 작품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어떤 분이 해주실지 지금 송일국 선배님께서 미루고 계신데 우리 선배 은영 양이 소개해주세요 아 네 네 뮤지컬 애니는 네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그 연대를 그린 작품인데요 네 1933년 뉴욕에서 이제 고아원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소녀 애니 그리고 애니의 부모님을 찾아주려는 억만장자 워벅스에 네 그런 희망적이고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작품입니다 아 혹시 그러면 올리버 워벅스 역할이 그렇죠 송일국 선배님 맞으시죠 지금으로 치면 빌게이츠 같은 어쩜죠 오늘도 뭔가 그런 갑부의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네 아니 10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유니버설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부모님이 고아원에 두고 갔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찾아올 거라는 거를 이제 믿고 희망을 기다리고 이제 내일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는 한 소녀입니다 오 약간 캔디 같은 그런 소녀이군요 그러면 송일국 선배님이 맡은 워벅스는 어떤 역할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맡은 워벅스는 네 억만장자고 근데 불우한 환경을 딛고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돈만 쫓은 그런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가 애니를 보고 이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애니를 이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아 약간 근데 츤데레 억만장자 아 츤데레 그럼 약간 처음에는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는 그렇죠 냉철하고 차가워 보이다가 점점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그렇죠 따뜻한 인간미를 변해가는 그 과정을 그린 작품 아 그러면 또 워벅스가 변해가는 과정도 이렇게 다 보이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러 옷도 워벅스처럼 정장을 또 입고 오셨고 그쵸 역시 풀옷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ㅋㅋ 또 어떤 분들이 출연하시나요? 은영양 아 먼저 애니에는 저 양 보경이가 나오고요 네 워벅스 역할에는 송일국 배우님과 남경주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네 해니건 역으로는 신영숙 배우님과 김지선 배우님이 나오십니다 와 아니 해니거는 애니와 고아원 아이들을 괴롭히는 고아원 원장녀이네요 그리고 또 엄청난 배우가 출연한다고 들었거든요 애니의 단짝 친구 반려결인 샌디 역할로 진짜 강아지가 무대에 오른다고 원래 이름이 콜리라고 맞아요 원래부터 연기를 했었던 친구였나요? 아니 이번이 처음이라고 데뷔작이에요? 네 실제로 4번이나 무대에 오른다고 들었는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사람이랑 유대감도 쌓여있어야 되고 너무 큰 무대에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강단도 필요하고 배우로서 여러 역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연습해 볼 때 어땠어요? 잘 진행이 되던가요? 처음에는 이제 저랑 보경이랑 이렇게 큰 강아지랑 같이 합을 맞추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커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주춤주춤한 느낌이 있었는데 또 콜리가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훈련을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이 연습하는 배우분들 중에서 콜리가 누구 말을 제일 잘 듣는 것 같아요? 둘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보기엔 간식 주는 사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 간식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야겠다 그쵸? 네 아니 은영양이랑 보경양이 13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애니 역할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니 오디션이 5차까지 있었다고 네 어땠어요? 막 떨리고 무섭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네 보경양 4차까지는 이제 애들이 오디션에 붙었다는 거에 이제 이게 확률이 높아졌고 네 이제 5차 때는 이제 애니 역을 확실하게 뽑는 그런 오디션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되게 한 6명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은영이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다른 애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경쟁률이 좀 붙었고 아 불꽃이 튀겼구나 네 좀 더 이제 애니 역에 중심을 두고 모든 사람이 오디션을 보는 거니까 좀 더 연습을 많이 하고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또 많은 연습량이 또 받쳐줘야 되니까 네 아니 은영양은 오디션 5차까지 딱 보고 아 나 됐네 이렇게 생각했나요 혹시? 아 나 합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나요? 저희가 5차 오디션에는 약간 애니처럼 약간 옷도 애니처럼 입고 아 완전 실제 캐릭터처럼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하고 오는 오디션으로 봤는데 그때 저만 다른 아이들은 다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아 네 저만 고아원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아 또 디테일에 남다르게 그래서 어 내가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선배님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요 네 노하우와의 전략을 또 많은 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보경양은 또 어땠어요? 오디션 볼 때 아 붙겠다 싶었나요? 저는 약간 붙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네 그래도 거기에는 좀 더 더 잘하는 애들도 많았고 아 그래서 5차까지 뽑힌 애들이었으니까 네 살짝 긴장도 했지만 제가 머리를 되게 뽀글머리처럼 하고 왔고 아 빠글빠글 뽀고 왔구나 네 이렇게 가발을 쓰고 와가지고 네 은영이랑 은영이처럼 조금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아 역시 남다릅니다 정말 아니 성일국 선배님은 이번 작품에 캐스팅 되자마자 아내분에게 당신 성공했네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아 왜냐면 제가 남경주 선배님이랑 떠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내 첫 마디가 여보 당신 성공했네 아 성공했네가 아니라 성공했네 이런 톤이었구나 왜냐면 저 이번 작품의 목표가 제 이름 앞에 뮤지컬 배우 송혜국입니다를 자신있게 말하게 만드는 게 제 이번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노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을 통해서 적어도 관객들한테 몰입을 방해하지 않을 수준으로 이렇게 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니 그 남경주 선배님이 원래 팬이셨다고 들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워낙 선배님 작품 많이 보고 특히나 저 여동생도 SBS 2기 공채 출신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배우가 된 게 남경주 선배님 공연보로 배우가 된 거예요 와 이것도 진짜 인연이다 그죠 그럼 처음에 남경주 선배님 뵙고 같이 연습 시작했을 때 선배님께서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지 도움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저 옛날 첫 작품 할 때 남경주 선배님 비디오 보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선배님 리허설 계속 녹화하면서 선배님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연습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꿈만 같으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죠 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뮤지컬 애니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최은영, 곽보경, 송일국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 특별히 애니 역할을 맡은 은영양과 복영양이 넘버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영양부터 어떤 곡 들려주실 거죠? 저는 애니가 부모님을 찾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부르는 메이비라는 곡을 부를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메이비라는 노래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아니면 어떤 자세로 들으면 좋을까요?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어디 가셨거나 혼자 있을 때 느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주주 여러분도 볼륨 키우시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준비되셨으면 라이브 만나볼게요 뮤지컬 애니의 넘버죠 매비 마이니의 넘버죠 악음이 죽을게 계실까? 날 기억하실까? 엄마와 아빠는 나를 생각하고 계실 거야 부리를 넌다 아타만 집에서 피아노 치는 엄마 즐긴 네 눈이 아빠 나는 누굴 닮았을까? 첫눈에 날 알아보실 거야 사랑한다 내 아가야 널 버린 게 아니었단다 날 찾아오겠지 이 밤이 지나면 품에 꼭 안아주겠지 나를 나는 절대 울지 않아 엄마 아빠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나는 떠날 거야 내 힘으로 꼭 찾을 거야 내 간절한 기도 꼭 치러주세요 꼭 찾을 수 있게 해줘요 날이 감사합니다 잘한다 진짜 저 사실 들으면서 좀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뭐랄까 이 애니가 굉장히 또렷하고 밝고 명랑하게 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또렷하게 하고 있지만 이 깊은 마음속에서는 슬픔이 느껴져서 그거를 어떻게든 누르고서 희망차게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찡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애니의 넘버죠 메이비 우리 보경냥의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은영냥은 어땠어요? 연습할 때보다 잘 부른 것 같아요? 어 사실 저 애가 지금 아침이라 아 아 그쵸 아침 컨디션 또 어부심 못하죠 네 그래서 살짝 목이 안 나오는 거에도 불구하고 보경이가 긴장도 안하고 잘해서 이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나 어떡하라고 그러는 아 그만 둬야겠다 아니 저는 우리 송일국 선배님 말씀에 이 은영냥과 보경냥이 되게 머쓱하게 그냥 이렇게 웃는게 너무 웃겨요 아니 또 축하드릴 일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이 이제 어제부터 첫 공연을 시작했는데 바로 어제가 송일국 선배님의 생일이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그래서 일국이에요 10월 1일 국군의 날 태어나서 한일자의 나라국자예요 오 정말요? 네 그래서 이름이 일국이 된 거예요 아 알았어요 은영냥 보경냥? 아니요 전혀 몰랐고 예전에 한번 그 상견례 때 한번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예전에도 작품할 때 제가 생일날 시작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첫 촬영을 요번에도 첫 공을 이제 태어나서 그러니까요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첫 공 날이 생일이고 완전 이거 럭키비키네요 어 일국 선배님 혹시 럭키비키 아시나요? 어 뭐 아니 그게 럭키비키가 요즘에 어떤 신조 신조어라고 해야되나 어떤 그 아이브의 장원영님이 네 굉장히 긍정적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 첫 공이기도 한데 생일이기까지 하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 요렇게 하면서 유행이 됐던 미미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아 그러네 네 자 근데 원래는 생일날 보통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요? 네 어 가족들하고 맛있게 그렇죠 그러면 원래도 가족들과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특별하게 보내실텐데 이번 생일날은 좀 더 특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공이니까 네 끝나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네 화목한 시간을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연영 수요일 2부 주터뷰 오늘은 뮤지컬 애니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최은영 곽보경 송일국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세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궁금한 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애니의 넘버를 영화 OST 버전으로 한 곡 들어볼게요 It's the heart It's the heart knock life 듣고 3부에서 만나요 12시엔 주연영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연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뮤지컬 애니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최은영 곽보경 송일국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송일국 선배님이 제작 발표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딸 쌍둥이가 갖고 싶어서 이름까지 우리나라로 지어놨었다 근데 이렇게 딸들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아니 정말로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하고 네 딸이 진짜 20명 생긴 느낌이에요 진짜요? 그럼 막 딸들이 속 썩이진 않아요? 딸들이요? 네 가끔씩 아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너무 잘해요 어느 정도냐면 성인 연기자들이 반성해야 할 정도로 그 정도에요 네 제가 감히 말하는데 저희 이제 너튜브 보면 그 외국 그 그 브로드웨이에서 한 그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 더 잘해요 감히 말씀드리면 진짜 근데 진짜 어 이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실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눈에 확신이 차 계시거든요 왜냐면 저희보다 성인 연기자들보다 2,3개월을 먼저 시작을 했고 연습을 이미 네 그리고 아크로바틱도 배우고 막 무대에서 날라다녀요 못할게 없네 네 아니 어떻게 우리 은영양이랑 복영양은 이런 칭찬 어때요? 다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음 아니 또 은영양이랑 복영양은 일국아빠 일국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해보니까 어땠어요? 음 네 되게 잘하시는 분이어서 아 네 복영양 복영양 잘하시는 분이어서 다행이다 가끔 이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되게 재밌게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네 복영양이한테는 선배지만 은영양이한테는 내가 후배야 아니에요 저보다 두 배를 많이 했어요 뮤지컬 작품으로 아 진짜요 그러면 우리 은영양은 또 어땠어요? 같이 연기해보면서 제가 예전에 마틸다 했을 때 네 송일국 배우님이 공연을 보러 오셨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다음에 꼭 같이 공연하자 그러셨는데 네 이번에 만나가지고 아 인연이다 그러네 네 또 해보니까 엄청 신기하고 뭔가 그냥 막 뉴스에서만 보던 배우님이 눈앞에 계시니까 신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평소에 호칭은 어떻게 불러요? 선배님? 아니면 송일국 배우님이라면 아 배우님 이렇게 하는구나 네 자 그래서요 이번 시간엔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Do you have any questions? 네 제가 애니 역할을 맡은 두 분에게 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송일국 선배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몇 가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정답 아시면 은영, 보경 이렇게 자기 이름을 먼저 외쳐주시고요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쉽죠? 자 은영양이랑 보경양은 누가 더 잘 맞힐 거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일국 선배님에 대해 잘 알 거 같아요? 둘 다 잘 알 거 같아요 아 진짜요 누구 보겠 그러니까요 두 달 중에 혹시 누가 우승할 거 같은지 아무래도 선배님이 경험이 많으셔서 더 잘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요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드릴게요 처음이라 조금 난이도가 쉬운데요 누가 먼저 이름을 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배우 송일국의 새쌍둥이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이고야 이게요 누가 빨리 외치는 사람이 어떡해요 그래요 우리 은영양 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좋아 그러니까요 처음이라 조금 난이도를 쉽게 가봤습니다 아니 우리 보경양도 알고 있는 거 같았지만 네 조금 그쵸 스피드가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대한민국 만세였습니다 자 은영양이 정답 맞춰서요 먼저 1점을 받게 됐습니다 은영양, 보경양이랑은 그쵸 한 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혹시 대한민국 만세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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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오빠죠 그쵸 혹시 그 대한민국 만세 오빠들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네 어 그 만세 오빠 한 번 본 적 있어요 아 연습실 한 번 제가 아 그 연습실에서 네 오 그때 어땠어요? 첫 인상이 어땠어요? 만세 오빠 저 계속 만세 오빠 네 네 고경양 계속 유튜브나 TV로 보던 아 그렇죠 오빠들이여가지고 네 되게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영광스러웠다 엄청 엄청 크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키가 또 엄청 컸잖아요 엄청 중학교 그쵸 특히나 만세가 덩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요 왠지 아빠의 유전자를 닮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만약에 대한민국 만세 같은 오빠들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음 저는 하필 외동이여가지고 네 고경양 특히 혼자 있을 때나 이럴 때가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 사람도 없고 어 이제 같이 얘기할 친구도 없으니까 되게 생기면은 되게 하나도 안 외롭고 좋을 것 같아요 음 고경양 제가 뮤지컬 경험도 없고 제가 그런 선배는 아니지만 만약에 뭔가 좀 털어놓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어 인별그램으로 DM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진짜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은영양은요? 사실 저도 외동이거든요 네 두 분 다 외동이시구나 네 근데 저는 사촌언니가 있는데 네 언니가 이제 학업 때문에 바쁘고 많이 못 만나서 네 솔직히 말해서 또 연습도 해야 하니까 많이 친구들도 못 만나는데 또 한 세 명 정도 오빠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좀 귀찮을 때도 있을 것 같고 네 귀찮을 것 같아요 귀찮은 게 더 많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요 바로 다음 문제 또 드릴게요 배우 송일국은 이것이 취미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은영 어머나 은영양이 뭘까요? 사진 찍기? 사진 찍기? 정답은 오? 사진 찍기였습니다 오 지금 의외라는 뜻이 지금 가우뚱하고 있네요 직전에 제가 찍은 사진 보여줬거든요 아 혹시 그걸 보고 힌트를 얻으셨나요 은영양? 네 약간 좀 생각하긴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사진 찍기라고 판단하기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님 은영양이 먼저 정답 맞춰서 또 1점을 받게 됐는데 사진 찍는 게 취미셔서 같이 작품하는 후배들 사진을 찍어서 선물로 주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 입장에선 그러니까 돈도 안 들고 최고의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재능 기부가 돼서 후배들 그렇게 오래 공연하고 그래도 사진 없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최고의 선물이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맞아요 저도 가끔 뭔가 사진 찍기를 취미로 갖고 계신 선배님이나 동료분께서 이렇게 딱 찍어주실 때 말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뭔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 맞아요 맞아요 연습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딱 찍어서 선물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이 선물이 그리고 제가 후보정을 잘해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이야 나중에 사진관 몸매도 다 만지고 몸매도 다 만지시는구나 그렇죠 나중에 사진관도 또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 그럼 저 거기서 프로필 사진 찍을래요 선배님 그러면 작품이 없는 날에 쉬는 날에는 뭐 하면서 또 보내세요 저요 네 뭐 하겠어요 연습 아니요 하고 대한민국 만세 그렇죠 아 맞네 보통 뭐 하면서 보내세요 대한민국 만세가 정신없죠 뭐 아들 셋이니까 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 먹을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공부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뒷처리만 해도 뭐 하루 종일 아 아주 큰 업무가 뒷처리이다 그렇죠 아 그냥 보경냥은 취미가 뭐예요 평상시에 음 쉬는 날에 노래 부르기 아니면은 어쩜 좋아 음 그냥 친구들이랑 톡 하면서 누는거나 노래 부르기일 거 같아 아까 보니까 마이크 딱 잡는데 보니까 한두 번 잡은 솜씨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혹시 노래방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혹시 아직은 아닌가 혼자서 막 코인 노래방 가본 적도 있어요? 어 혼자서는 아직이죠? 어 맞아요 아는 애들이랑 아는 애들이랑 좀 친한 애들이랑 그쵸 혹시 무슨 노래 가장 많이 불러요? 뭐 언제는 뮤지컬 노래 부를 때도 있고 네 어 아니면은 요즘 뭐요? 은영님이 웃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봐 뭐예요? 뭐예요? 그냥 네 지금 핫한 노래나 아 지금 핫한 노래 그럼 들려줘 한 소절만 혹시 들려줄 수 있어요? 한 소절만 한 소절만 한 소절만 한 소절만 무슨 노래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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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가 있지? 가요 혹시 노래방에서 요즘 좀 흥얼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어떤 곡이 있을까요? 요즘 네 한 노래밖에 안 들어요 아 애니 완전히 그냥 지금 애니 그 자체예요 애니밖에 몰라요 애니밖에 모르는 바보예요 아 그러면은 은영양은 취미가 뭐예요? 음 저도 노래 부르기 아니면 그림 그리기인데 네 어 노래방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방에 가면 약간 흥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약간 되게 고음 높은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또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는군요 그쵸 그러면 다음날에 목이 가가지고 맞아요 노래방 가면 또 다음날 목 가잖아요 네 그러면 또 목에 좋은 막 한약도 먹고 해요? 뭐 할머니가 그쵸 필요해요 네 할머니가 뭐 몸살이 나면서까지 만든 어머 진짜요? 그런 게 있는데 내꺼? 그거를 맨날 한 숟가락이나 이제 마시고 있어요 나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니까요 지금 이거 얘기하신 순간부터 아마 많은 선배님들 탐내실 거 같거든요 네 진짜 자 그러면요 저희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배우 송일국은 2006년 이 드라마로 M 방송국에서 연기 대상을 받았는데요 과연 무슨 드라마일까요? 뭐지?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모르는구나 모르는구나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유명한 드라마라 알 수도 있어요 너 알 것 같은데 주몽 아닌가? 그렇다면 뭐 아시는 분은 오답이어도 되니까 외쳐주세요 오답이어도 돼요 오답이어도 점수 깎이지 않아요 너희를 단세포일 때 방송 나온 거라? 단세포일 때 역할 이름은 알 것 같은데 제목을 모르겠어 해갈릴 수도 있겠다 드라마를 별로 안 봐 아 지금 아 근데 이 드라마는 드라마를 별로 이제 잘 몰라도 알 수 밖에 없겠네요 너무 유명해서 주몽 주몽인가 주몽 보경 보경 어 맞아요 아까 또 은영양이 주몽 했는데 이게 또 캐릭터 이름이랑 그쵸 제목이 뭘까 이렇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타이틀로 제목이 주몽이에요 타이틀로 맞아요 애니에서 애니인 것처럼 아 그래요 주몽에서 주몽 자 드디어 우리 보경양이 정답을 맞췄고요 1점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게 2006년도 은영양이랑 보경양이 태어나기 전에 단세포일 때 타이틀사 드라마라서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진짜 이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이었잖아요 엠사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이랑 대상을 동시에 받으셨거든요 그때 시청률이 거의 40% 나오고 그랬었어요 혹시 대상 받으셨을 때 그때 그 기분 다 기억나세요? 하나도 안 나요 왜요? 진짜요? 그것보다도 그때 연애할 때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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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아내랑 한참 연애할 때라 아 진짜요 또 사랑에 이렇게 빠져 계셨을 때였구나 근데 이제 뭔가 배우로서 뭔가 상이라고 한다면 특히 대상은 정말 바라볼 수조차 없는 정말 최고의 목표거든요 저에게는 그렇죠 특히나 타이틀롤이잖아요 주몽의 주몽 역할로 그 대상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배우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작품이죠 맞아요 혹시 그러면 지금은 또 배우로서 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뮤지컬로 상 하나 신인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가능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은영양이랑 복영양은 만약에 원하는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상을 받고 싶어요? 신인상? 뮤지컬상이요? 네 뮤지컬상이요 뮤지컬에 대한 모든 상은 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뮤지컬에 대한 상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중고 신인상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아 그럼 완전히 무조건 선배님 드려야 돼요 50세 이상 이렇게 맞아요 지금 신인상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지금 자 저희 그러면 또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배우 송일국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일주일에 세 번 한강에서 이 운동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운동일까요? 보능도 하고 왔습니다 보능도 하고 왔습니다 보정 우리도 은영양에게 은영양이 양보할 거예요? 그럼 우리 복영양이 할까요? 걷기 걷기 뛰기야 죄송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걷기 한 다음에 일국 선배님께서 박수를 치셔가지고 헷갈려 버렸어요 뛰기 뛰기 그러니까 러닝이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제가 희망고문을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비슷하지만 걷기는 아니고 러닝이었는데 그래도 복영량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러닝을 자주 하시고 오늘도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한 번 할 때 몇 킬로 딱 5킬로만 뛰면 5킬로도 많잖아요 예전에는 풀코스도 뛰고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뭔가 매일 하셔야 되니까 적당한 킬로도 너무 뛰면 5킬로 이상 뛰면 성대에 무리를 주더라고요 성대도 근육이라 그래서 5킬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히 운동도 되고 네 그러게요 건강도 유지하면서 성대에 피로도 안 가고 진짜 봤습니다 아니 그럼 요즘 또 날씨가 또 약간 선선해졌잖아요 오늘 처음으로 반바지에 반팔 안 입고 긴바지에 긴팔 입고 오늘 선선해져가지고 맞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자 우리 은영양이랑 복영양도 한강 가본 적 있어요? 네 그 이모집이 한강 쪽이어가지고 창문에서 보면 다 보여요 와 한강뷰에요? 네 어머나 진짜 부럽다 이거는 진짜 그러면 한강 가면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러닝하는 사람들도 라면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한강에서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음 딱히? 저는 네 은영양 약간 이룰 수 없지만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양이는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가방 같은 거를 하면은 그래도 밖 같은 볼 수 있으니까 또 가방에 쏙 넣어가지고 쏙 넣어서 네 같이 다니고 싶어요 너무 좋다 그거는 고양이가 또 탈출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잘 이렇게 해놓고 네 고양이랑 산책을 또 복영양은요? 한강에서 해보고 싶은 거? 저는 뭐 풀밭이나 이런 이렇게 풀 잔디밭에서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뭐 캠핑이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아 캠핑 너무 좋죠 라면도 먹고 그쵸 나중에 크면은 막 맥주도 마시고 그쵸 나중에 크면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종 점수 2대 2로요 사이좋게 공동 우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아니 우리 일국 선배님 어떠셨어요? 우리 딸들 좀 기특하신가요? 아유 너무 예쁘고요 이런 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진짜 아유 진짜 그럼요 저희 또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안 돼 안 돼 이번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은영양이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까 계속 막 아 다 망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닐 것 같아요 잘하기만 해봐라 미지컬 애니의 넘버 투모로우 준비되셨나요? 네 네 은영양의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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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각해요 희생각해요 내일은 근심 걱정 사라질 거예요 모두 다 내가 울적하고 외로울 때엔 나는 아내 양해 힘껏 외쳐 우해가 떠요 내일은 힘들어도 조금만 잡아요 견뎌요 Tomorrow Tomorrow 내일을 기다려 내 꿈을 펼칠 거야 내가 울적하고 외로울 때엔 나는 아내 향해 힘껏 외쳐 오해가 떠요 내일엔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요 견뎌요 Tomorrow Tomorrow 내일을 기다려 내 꿈을 펼칠 거야 Tomorrow Tomorrow 내일을 기다려 내 꿈을 펼칠 거야 안녕 감사합니다 와 진짜 와 우리 일국 선배님 지금 너무 뿌듯하시죠 이런 딸을 썼으면 좋겠어요 장모님이 애 셋 날 때 너무 고생한 걸 보셔서 저한테 더 이상 내 딸한테선 안 되네 그러니까요 와 진짜 두 분 다 은영양도 그렇고 복영양도 그렇고 이 애니라는 캐릭터를 너무 잘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담대하고 강하고 이 작은 거인 같은 오히려 제가 자극 받아요 연습할 때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첫 연습할 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은 게 너무 몰입하려고 근데 전 진짜 고아였던 적이 없어서 고아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기도 하고 고아의 감정이 뭘까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와 아니 복영양은 친구 라이브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중간에 엄지척을 이렇게 딱 해줬잖아요 아니 아까 리허설 때 두 명 다 이제 목이 아직 안 풀린 상태여가지고 둘 다 노래에 살짝 쉴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 딱 라이브를 하는 도중에 너무 잘하고 진짜 연습할 때부터 더 잘한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심지어 너무 터질 것 같아 아 터지면 안 돼요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아니 그리고 아까 보는데 은영양이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복영양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면서 부르더라고요 그쵸 너무 좋았습니다 라이브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연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뮤지컬 애니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최은영 곽보경 송일국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뮤지컬 애니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최은영 곽보경 송일국씨와 함께한 주터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세 분 오늘 어떠셨나요 선배님 저는 사실 생방송 울렁증이 있거든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현영씨 있어서 그런지 너무 편하게 즐거운 시간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해요 너무 유쾌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은영양은 어땠어요? 제가 사실 정말 너무 팬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되게 여기 오는데 떨렸는데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했고 저희 애니가 이제 공연을 시작했는데요 18명 아역배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앙상블 배우님들과 그리고 우리 강아지 배우 콜리도 있는데요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올라온 무대이기 때문에 정말 공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애니의 그 희망을 가지고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너희 무슨 학원 다니지? 진짜로 스피치 학원 다니죠? 내가 배워야겠다 진짜 그리고 듣는데 눈빛의 어떤 담대함이 느껴지고 와 너무 멋집니다 진짜 애니 같아 맞아요 두 분 다 진짜 애니 같아요 애니 어른이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못말려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보경영은요 오늘 어땠어요? 저도 진짜 팬이어가지고 지금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올 때 되게 떨리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되게 긴장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애니 공연을 시작한 만큼 더 애니 많이 보러 와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우님 모두한테 이제 감사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또 은영양이 그랬잖아요 이게 애니를 뭔가 보고 나면은 희망찬 그런 애니의 마음들을 다 느끼고 갈 거라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늘 잠깐 들었는데도 그 울림이 탁 왔거든요 그래서 와 이걸 무대 전체로 보면 공연 보면 더 크게 얻어 가실 거예요 네 진짜 막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꼭 초대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이에요 네 약속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애니 많이 많이 보러 가주세요 뮤지컬 애니는요 10월 27일까지 유니버설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세 분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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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공연도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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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죠 fim